벗고싶어 걸리면 두발로 걸어 나올 수 없을 것이야 뭐? 그럼 나 안 해 나 내려갈래 하 복숭아 먹고싶다 나는 눈이 안보여서 복숭아도 못 땄는데 아.. 알았다 조각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그, 괜찮니? 거기 누구야? 어? 어디 가야 해? 아? 알겠지? 알겠지? 그, 괜찮니? 그, 괜찮으신가요? 그, 괜찮으신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